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한남대교. 오늘은 떠오르는 아침해를 벗삼아 한강의 남쪽 강변에서 동네 한밭을 시작합니다. 한강 교량 중에서도 제일 많은 통행량을 묵묵히 지탱하는 한남대교를 향해 걷다보면 그 발치에 동네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새말라루토 조선시대의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새말로 불리던 이곳은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를 지나 남부지방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다. 예전에는 이곳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채소, 쌀, 과일 이런 농산물들을 이곳 나루토에서 저쪽 서울로 나르던 그런 곳이었어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한갓진 농촌마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지형을 뒤흔드는 유행 1번지로 떠오른 강남.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